캐릭터를 만들 때 이렇게 머리카락 따로 옷 앞치마 장갑 등 여러 개의 오브젝트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텍스처를 입히기 위해서 uv맵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각 오브젝트 별로 따로 uv를 꽉 차게 만들거나 아니면 조인으로 합쳐서 하나의 uv맵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브젝트를 합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지 한 장의 텍스처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하나의 텍스처로 만들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에서 전체 선택하고 u키 여기에서 자신에게 맞는 메뉴를 선택하셔서 uv맵핑을 하면 됩니다 저는 언랩을 하기 위해서 씜을 미리 줬습니다 언랩을 하면 이렇게 여러 오브젝트의 uv맵이 하나에 만든 것처럼 분배됩니다 이제 이것을 편집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오브젝트마다 다른 위치에 uv맵핑이 됩니다 그래서 uv맵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uv맵 목록에서 현재 선택한 uv맵이 수정되기 때문입니다 uv맵을 추가해도 모두 한꺼번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된 액티브 오브젝트에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오브젝트에도 추가해주고 싶으면 각각 선택해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한 후에는 각 목록에서 어떤 uv맵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해주고 페인트 모드로 전환해서 칠해주면 됩니다 아멘 이렇게 칠하고 나서 다른 오브젝트를 칠할 때는 이전에 칠해준 이미지 텍스처를 쉐이더 에디터에서 추가해줍니다. 지금 페인트 텍스처 목록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3D 뷰포트에서 탭을 두 번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전환했다가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면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이미지 편집 창에서 페인트 모드 상태로 하고 칠해줘도 되고요. 다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하고 싶다면 에디트 모드에서 전체 선택 UV 편집 창에서 메뉴 UV 엑스포트 UV 레이아웃을 해주면 됩니다. 전체 다 내보낼 거니까 All UVs를 체크해주고 엑스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불러서 UV를 보면서 칠해주면 됩니다. 끝으로 텍스처를 쉐이더에 연결하면 되는데요. 지금 UV 맵이 하나라서 상관 없지만 만약 여러 개라면 이미지 텍스처 노드 벡터에 UV 맵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쉐이더 에디터에서 인풋, UV 맵을 추가 원하는 UV를 선택해주고 벡터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UV 맵이 여러 개인데 UV 맵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UV 맵 목록에 카메라가 켜있는 것이 기본으로 지정됩니다. 여러 오브젝트를 이미지 한 장의 텍스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